뭐야? 2019년 6월 12일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떼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여기 건물은 여러분들 보세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러분들 규모가 진짜 간만에 왔습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지금 괜찮은데? 메뉴! 여기서 세워주세요 뺏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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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올 때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때는 마음대로 못 나간다 꾸러라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 여기 있었네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여전하구나 여전해 여전해 여전히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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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뭐야..? 뭐야? ㅇㅌ ㅇㅌ ㅇㅅ ㅇㅏ ㅇㅏ ㅇimiento ㅇㅣ ㅇㅇ ㅇㅇ ㅇㅏ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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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카치 여러분도 통신 파기해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진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종일 저거하고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앗 또치즈니스 저 올라가겠습니다 저 올라가겠습니다 저 올라가겠습니다 잠시만.. 잠시만요 와.. 기후받아..뭐야..? 와.. 참 기후보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보여. 미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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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왜 이렇게 따라왔어? 하지마라니까 진짜 왔다! 싫다! 방송하기 진짜 짜증난다 뭐야? 또 다시 apoyo일까요? 그럼 진짜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또 판매한 사람이에요 지금 먼저 가져왔어요 좀 더 기다려주세요 이제 저번에 그 땐 너에게 미용하느라 당장 이곳에서 떠나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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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